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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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딩 플라워 때 그거는 참가자면 참가자면 피곤해요 피곤하다고요?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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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해탈하는 기분 아세요? 뭔가 조명이 더 반짝반짝반짝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온절로 난 좀 더 어두워서 어 좀 더 어둑어둑한 지금 약간 밝은 아침이야 실 실 이거 아마 일단 두 번으로 바뀐 거 같은데? 이클립스 왜 나 할 때 운 못 맞게? 나 할 때 줄 참고 왜 줄 참고? 나 할 때 운... 차별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여기 고등학생님 사진 찍을 땐 못 맞게 근데 왜 여기선 이클립스를 해 주냐 제가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아 사과드리시래요 뭘 또 사과까지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짜잔 까꿍 다시 다시 까꿍 짜잔 뭐가 배겨야 빼지 뭐가 보여야 빼지 자 해볼게요 네 네 더워요 조명이 세가지고 맨날 내려보는데요? 뭔지? 황당한데? 저 맨날 내려보는데요? 어 너무 좋겠다 최악이다 문별이다 와우 군이냐 응이냐 나는 언니 언니 회석 줄게요 내 옆에서 왕롤스라다니 난 불신지옥이에요 결국에 막히는 거야 다 같이 차가운 설레 크게 불러주세요 찬란히 빛나던 눈물이 안 돼 있지 뭐 쉐이 와 잘한다 잘할 수 있죠? 이 박자에 맞춰서 아니 이 박자에 맞춰서 와 뿔 온 더 탑 시계 탑 이러는 기분 비행기 타고 너넣고 역 악성은 주에 악성은 도시가 너무 고생분 없어 특히 동거지 갈면 어때? 와 아니네 하늘 내가 꿈은 미유 부정뻘은 내 모습에 벗어 생각은 구름을 보인다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맥을 원하여 나만의 영화를 만드는 느낌 새로운 장면 세이 세이 동호판을 우리도 알려주던지 제가 문비에 치면 슛을 외치시면 돼요 네 입모양 봐 입으로 쳐 다 같이 합니다 힘든 건 like a movie 슛 무비 언니 슛 슛 슛 슛 무비 슛 슛 무비 슛 무서워 지옥의 신 이걸로 갈게요 아니 나 금색 오래전 어린 나의 깨 캠트지 일단은 지금은 친구와 함께 나오는 사람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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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서 살을까 내 머리 자르면 안 된다 자르라고 해도 안 잘라요 너무 차이나요 너무 차이나요 잠깐만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보고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을 내 머리 자리 내 머리 자리 그리고 이 영상이 괜찮아요 이거 동호판을 동호판을 이 영상이 어이 동호판을 맞춰보세요 동호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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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맘에 들게 날 바꿔 놓은 채 마치 사랑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깜빡한 느낌이야 아 나 약간 진심해 저녁을 거두고 싶어 이때다 싶어 잘자 마무리 지어 두둠 그냥 난 사이에 got my love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멍청이처럼 난 내 맘에 들게 안 보이겠네 나도 초록색을 차라리 한 번 더 하면 초록색? 됐어 됐어 귀엽다 끝? 아 내 안 꾸덕 문기는 문교환 씨나 봐요 네 아무것도 여기부터 봐 저희 이쪽 분들도 여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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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지? 뒤에서 네 고릴라 같은 게 따라오는 게임 템블러 템블러? 그런 게 여기부터 불바 광고 도착 여기부터 여기부터 도착 신현정 응! 자, 컷이요? 네, 목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을 얻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무 끝났어. 안무 끝났어. 너무... 근데 진짜 이렇게 만져도 부끄러워. 이 장갑을 껴도 부드러움에서 껴도. 멋있게, 일단 멋있게.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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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봐봐, 손이 너무 작동해. 작동해. 귀여워. 장갑을 보고 있는 거야. 장갑을 보고 있는 거야. 왜? 키가 아닌 거야. 언니 쪽으로 주고 있단 말이야. 난 문명 줘. 난 강렬하게 주고 있는데. 나의 욕심과 팬들의 니즈를. 그렇다네요. 저 눈동자 봤는데. 눈동자 거의 뇌 뒤로 넘어갔는데. 아니... 어머나. 아니... 나랑 나랑 무슨 나면 집어집해 보지고 날이 태양을 가릴 때 환한 빛으로 널 가득 채워줄 별이 되어 널 비추울게 파이팅! 어... 우리 아무팀 안 놔, 아무팀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 자, 할게, 스탑하이, 카메라! 카메라? 자, 할게! 카메라 나인데 연애 따윈 드라마에서만 봐야해 아직도 쌓인 일이 많아 내가 나에게 눈치를 줬네 마음이 복잡해지도 해보는 고민일지도 혼자 기운한 걱정일지도 둘만 뱉고 쌓인네 꿈꿔왔던 너일지도 꿈꿔왔던 너일지도 왜 이렇게 가슴이 눈물하는 거야? 한 번만 보고 할게 여유를 느끼고 싶고 현재를 즐기고 난 나를 지키고 싶고 현재를 사랑해 꿈꿔왔던 엔호 그의 음료들 항상 왜 이렇게 가슴이